자, 이제 듀스 게임. 마지막 승부 결정이 됩니다, 이제. 디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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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자, 첫 번째 신가호 선수 한 점 따냅니다. 점수가 2점 차가 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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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원점, 원점! 강호동 화이팅! 자, 여기서 매치 포인트입니다. bundita 급 быть. 아 씨,reen. 받았어요, 강호동. 받았어요, 강호동. 대단합니다. 저걸 받아냈어요. 저거는 간절함이에요. 저거는 간절해요. 컴온! 컴온! 다음은 나이스! 자, 백핸드. 백핸드로 계속해서 받고. 그렇지. 그렇지. 점점 쏘면 안 돼. 백핸드로 계속해서 받고. 파핸드. 나이스! 나이스! 너무 좀 나이스! 와, 대박이네. 컴온, 컴온! 성남 집중! 매치 포인트입니다. 나이스! 오! 야, 내려가. 됐어. 아, 강호동! 아, 이겼어요! 아, 강호동! 아, 이겼어요! 강호동 나이스! 와, 말도 안 되는 거야, 이거. 이게 웬일입니까? 와, 이런 일이 있습니다. 해내네요, 팀장. 강호동 팀장이 해냅니다. 아, 이건 진짜 울타꾸랑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, 지금? 아, 전 되게 놀랬어요. 이거는! 파이팅! 파이팅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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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